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관세법 제16조 과세물건의 확정시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물건의 확정시기가 왜 중요한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은 운송이라는 과정, 그리고 보관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송이나 보관되는 도중에 물품의 중량이나 수량이 감소된다든지 또는 유효기간이 있는 물품들의 경우에는 부패, 변질, 손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시점의 성질과 상태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하느냐에 따라서 납세자가 납부해야 되는 관세액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도 있고, 운송이 이루어지는 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이 수입지에 도착을 해서 하역작업을 하는 시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창고라든지 부두의 시화에 보관이 장치가 되어지는 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세관에서 검사라는 것을 수행하게 되면 검사 시점이라는 것도 존재하게 되고, 물품이 보쇄구역 바깥으로 반출이 되어지는 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여러가지 시점, 상황들이 있는데, 어느 시점의 성질과 상태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하느냐에 따라서 납세자는 관세를 많이 낼 수도 있고 적게 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물품이 다 공통적으로 동일한 시점, 성질과 상태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즉, 조세 채권자 입장에서도 합당한 시점이 되어야 되고, 조세 채무자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시점이 되어야 되겠죠. 조세 채무자 입장에서, 즉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화주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수입에 대한 의사를 최초로 밝히는 시점이 수입 신고 시점이죠. A라는 기업의 어떤 상인이 물품을 국내 보쇄구역에 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물품은 이 A라는 기업의 상인이 어떠한 용도에 사용할지, 외부에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은 본인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환적을 위해서 보쇄구역에 장치를 했을 수도 있고, 또는 보쇄공장에 원재료로 투입을 해서 국내에는 반입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모든 물품을 다시 해외에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재료로 가지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국내에 반입을 시켜서 사용, 소비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다면, 도대체 이 물품을 왜 가지고 왔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국내에 이 물품을 반입을 시켜서 사용, 소비시키고자 한다고 하는 것은 수입 신고라는 행정행위를 할 때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수입 신고는 납세자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화주가 최초로 자신의 수입의 의사를 밝히는 시점이에요. 따라서 수입 신고하는 때가 조세 채무자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시점이라고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조세 채권자 입장, 즉 과세 관청 입장에서는 왜 수입 신고하는 때가 합리적이냐. 화주의 수입 신고에 대해서 서류상의 내용을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하겠죠.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통관을 시켜주게 됩니다. 어쨌든 화주가 수입 신고하는 내역, 그 내역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서류상의 내역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질 경우에는 부두의 장치,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서 화주가 수입 신고한 서류 내역, 그 내역을 바탕으로 해서 서류상의 내용하고 현장에 장치되어 있는 물품이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검사라고 하는 것도 수입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검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조세 채권자 입장에서도 직접적인 검사를 수행을 하든지 서류 내역에 대해서 확인을 하든지 화주의 수입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확인 작업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과세 관청의 입장에서도 화주가 수입 신고하는 데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당에 통관을 해줄지 해주지 않을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 관청 입장에서도 수입 신고하는 데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보고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조세 채권자, 조세 채무자 입장 모두 입장에서 수입 신고하는 데가 가장 합리적인 시점이기 때문에 과세 물건의 확정 시기는 원칙적인 경우 수입 신고하는 데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보고합니다. 그리고 16조에 보면 별도로 특정한 경우에는 특정하게 16조의 각호에 규정된 때라고 해서 원칙적인 경우에 수입 신고하는 데의 성질과 수량이 아닌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은 16조의 각호 11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한 시점이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에는 16조 각호에 해당되는 그때의 규정을 따르도록 이렇게 법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 관세법 제 189조에 가면 보세공장하고 관련된 규정 중에 원료과세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원료과세에 해당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사용 신고할 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세공장에서 투여되는 외국 물품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은 원료과세의 규정하고 제품과세의 규정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 보세공장과 관련된 규정에 가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게 될 거에요. 지금은 예외적인 경우에서 189조에 원료과세 규정이 있고 이 원료과세의 규정인 경우에는 사용 신고할 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에서 원자재를 가지고 와서 공장에 투입을 시켜서 물품을 제조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딱 공장에서 원재를 투입할 때 100개 생산한다고 하면 100개에 해당되는 원자재만 투입하는 건 아니겠죠. 항상 공정에는 로스율, 에러율이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개 생산하는 것보다 원자재를 많이 투입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주문폭주라든지 또는 원재료를 구매를 할 때 어쨌든 판매자, 수출자 입장에선 최소 수량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필요한 양이 100개지만 수출자가 최소 수량으로 판매할 게 300개라면 어쩔 수 없이 300개를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300개의 원자재를 다 투입해서 물품을 제조 생산하지는 않죠. 일부는 보관을 해두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품을 해외에서 가지고 올 때, 그리고 공장에 원자재를 투입을 할 때 당연히 수량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제조 생산에 투여된 물품 그 자체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세공장에서 원재료를 투입하고자 하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금 현재 생산하고 관련되어서 예상하고 있는 원자재의 양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체 양 중에 이만큼을 사용하겠다고 관할 세관에다 알려야겠죠. 그거를 사용신고라 부릅니다. 따라서 사용신고한 그 내역에 따라서 사용신고할 때 그 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세물건의 확정시기와 관련되어지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16조 규정만 보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180구조 규정을 같이 봐야 돼요. 이 189조 규정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게 이제 각종 시험문제에 많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경우에는 수입신고하는 때의 성질과 수량이지만 보세공장에서 원료과세에 해당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사용신고할 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법제 16조 각호에는 특정한 경우에는 특정한 경우라고 특수한 경우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법제 16조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11가지가 있습니다. 법에서 보이는 그대로죠. 그것을 약간 풀어서 어떤 경우인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규정 자체의 제 몇 조 이런 부분을 다 일일이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내용을 익힐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에 약간의 변화를 두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때 어떤 경우에 어떤 때 어떤 경우에 어떤 때 기계적으로 외워야 됩니다. 이 부분은 법에서 별도로 정할 때는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고 상식이라는 부분도 다 고려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가장 합당하다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100명 중에 100명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100명 중에 80명 90명 이상이 동의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 해서 가장 합리적인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까지 상당히 많은 경험이 있겠죠. 그런 경험을 바탕을 해서 법제처에서 별도로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법을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변하게 되면 상식이라는 개념이 바뀌게 되면 바뀔 수도 있겠죠. 어쨌든 현행 규정에 있는 내용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때 어떤 경우에 어떤 때 자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행정행위는 여러 가지 행위가 있을 수 있어요. 허가라는 행위도 있고 승인이라는 행위도 있고 면허라는 행위도 있고 신고라는 행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를 하실 때 정확하게 행정행위를 잘 보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역 허가를 받은 때 보수작업 승인을 받은 때 삐리리 왜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 받은 때 어떤 식으로 낼 수 있냐면 특히 뭐 또는 뭐 또는 해서 두 가지 행정행위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경우 4번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죠. 작업을 허가받거나 승인한 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보세운송 허가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때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행위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행정행위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관세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행정행위와 관련되어지는 내용을 잘 파악을 하고 그에 맞추어서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되죠. 허가행위인지 신고행위인지 특허행위인지 보고행위인지 이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자체는 그 업무 자체를 수행할 능력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는 정말 좋은 문제죠. 상당히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어쨌든 여러분들이 반복학습을 하셔가지고 편법적으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에는 허가대로 적재하지 않으니까 허가다. 이렇게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그대로 외우면 된다라고 하다가는 큰일 나죠. 왜냐하면 이왕을 보면 고세구역 밖에서의 보수작업 허가 기간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보수작업 허가가 아니고 승인받은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편법적으로 공부하려고 하고 편법적으로 암기하려고 하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출제하시는 분들은 다 현직 대학 교수님들이, 무역학과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가서 출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행정 업무를 하고 있는 당사자 입장들하고는 전혀 다른 입장에서 그리고 법하고 관련되어진 규정, 용어 한계 한계를 정확하게 따져가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시험에 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편법적으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과세 물건의 확정 시기와 관련되어진 이 특수한 경우 11가지나 앞으로 뒤쪽에서도 계속해서 이 내용이 반복해서 나와요. 한 4번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잘 외워놓으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다른 부분도 그냥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법 내용을 확인을 하고 지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다가 잠꼬대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무시는데 제가 갑자기 나타나가 막 끼었는데 과세 물건의 확정 시기에 특수한 경우 이런 걸 얘기해 보세요. 그러고 했을 때 여러분이 잠꼬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렇게 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1번째 같은 경우에는 파란 색깔로 표시해 놨어요.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은 수입된 때랬죠. 근데 여기에서 괄호 안에 전술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이랬습니다. 법상에서 보면 전술한 내용이 아니고 1호부터 10호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다른 시험에서 전술한 내용이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법상에서 얘기하면 이 전술한 내용은 1호부터 10호에 해당되는 거예요. 따라서 1호부터 10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는 어떤 때 어떤 때는 어떤 때 바로 이때의 성질과 수능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고 그 외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된 때이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세 물건의 확정 시기는 상당히 중요하고 출제 빈도서도 굉장히 높습니다. 원칙적인 경우 그리고 보세 공장의 원료 과세의 경우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는 이 11가지의 경우 3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크게 3가지 경우다라는 거 크게 3가지 경우죠. 원칙적인 경우 원료 과세 그 다음에 16조의 각 호에 별도로 규정된 데 이렇게 해서 3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이 3가지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법 제 17조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